지하철 역사나 터널과 같이 아주 넓은 공간의 공기를 빠르게 정화하기 위해서는 바람량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로 부필터로 초미세밀을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술의 핵심은 섬유전거가 있습니다. 이 섬유는 매우 가늘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작은 전기만 인가하더라도 많은 이온이 나오고 이 이온이 공중에 부여해있는 초미세먼지에게 정전기를 인가하게 됩니다. 이 정전기를 인가받은 초미세먼지는 다시 공조기나 공기청정기로 흡입되어서 거기에 정기력이 인가되어 있는 집중판의 정전기력에 의해서 포집되게 됩니다. 이거 초창기에 우리 할 때는 처음에는 요만한 거 했을 때는 이게 필름이 아주 평탄도가 좋았거든요. 근데 얘가 커지니까 얘가 막 휘고 구개지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평평하게 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런 슬릿이라든지 내부에 들어가는 카본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잘 조절해가지고 지금 간격이 엄청 잘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효율도 그래서 이서먼지 납붐을 우리가 좋음으로 만들었으니까 상당히 지금 많은 개선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극세사 하전 장치도 처음에는 이게 전국이 여기에 서서 여기 설치해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장치였는데 장치가 이게 엄청 넓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컴팩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띠를 둘러갖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탄수섬유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전은 잘 되고 효율이 엄청 높은 거예요. 오늘 미세먼지가 나빠서 저희 유성온축력에 설치해 있는 공조기랑 공기청정기랑 성능평가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바깥의 미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저희가 공조실에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의 공기를 한 번에 필터링을 한 후 다시 깨끗해진 공기를 승강장으로 공급을 하였을 때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계측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현재 승강장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에서 좋음 수준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전국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굵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전을 일으키려면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에너지를 투입했을 때 이용뿐만 아니라 오전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극세사 전국에다가 아주 작은 전기를 인가해서 오전 없이 이온만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적인 그러한 정전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물을 이용해서 세정을 하지만 저희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바람과 진공 흡입기를 이용해서 먼지를 쉽게 털어내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공기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 오염된 공기를 공조기를 통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실내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공기청정기와 같이 실내 공기를 수선을 통해서 계속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빙랩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실증연구를 하면서 나온 결과물들을 일반 시민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기술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시민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민분들께서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대전 교통공사에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한국기계연구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철에는 공기정화가 필요한 곳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열차가 운행하는 지하터널이나 환기실 등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개발된 기술이 전국 지하철에 확대 적용되길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저희가 지하철 승강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하철 터널로 본 기술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 적용해 볼 계획입니다. 회원의 내부 공기장에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강구 강릉시설까지 확대 적용해 볼께요. 감사합니다.